서초구가 술과 담배의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동네 술래잡기단을 운영합니다. 통반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술래잡기단은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주 1회 이상 업소에 방문해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술 담배를 판매할 때는 신분증을 검사해 구매자가 성인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업소엔 구에서 제작한 불법 판매금지 경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술래잡기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운영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하반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